벌리기 예방접종하는 거.. 짜장면 언제 먹냐고! 하.. 근데 5개면 진짜..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.. 이건 아니지! 흐흠.. 야 그래가지고 아까 나 식사 식사기로 좀 까준다고 했던 애들 다 어디갔어? 하나 뭐 하나님 별풍선 1414개 이건 전화값이에요 맛나게 먹어요 아이고 우리 맨날 통화할래요 하나 뭐 하나님 춥땅 춥땅! 딱 하나 먹고 요렇게! 오 요거 빨았으면 큰일날뻔했다 여기 짬뽕고뿅도 했었거든? 요거 빨았으면 입 다시 안할 뻔했네요 까비 아깝소잉 땡자 땡자쿡님 케이야 스탯 까죠? 네 형! 저거 까주세요 까주세요! 어차피 케이님 이거 다 못 먹지 않아요? 간은 못 먹겠죠? 제가 이렇게 시켜서 남기면 욕을 안 쳐먹어요 제가 짜장면을 하나 시켜요 욕 존나 쳐먹어요 X발 내가 예전에 다이어트한다고 부부인체 하나 시켰다가 민심이 대나라 깠거든요 장난하냐 지금 뭐 0.1인분 시켜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제발 좀 까주세요 진짜 근데 나 아이고 박차장입니다 식사식사게 아이고 수정님께서도 식사식사게 고맙습니다 쟤는 좀 비벼도 되겠지? 땡자이 식사식사게 별풍선 1414 레은이님 별풍선 1414 막져또저다져 인사도 안했네 소스도 안농? 아 BJK 오늘의 먹방은 간짜장 플러스 새우 볶음밥 플러스 깐풍기 먹방이에요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깜빵이 너무 맛있다 따박님 별풍선 1415개 막져또저다져 누구세요? 다 다이어트 중 같이 다이어트 하다 키키킹 내가 다이어트하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해요? 넌 돼지고 난 돼지가 아닌데 야 이동보야 아? 야 알지? 그런 사람이 딱 행동 하나로 10kg를 뺐잖아 그게 뭔지 알아요? 밥 먹을 때 평소랑 똑같이 먹었는데 오른쪽 손잡이인데 근데 왼쪽 손잡이로 밥을 먹은 거야 그것만으로도 두자리인가만에 10kg 뺐다던데? 가능하냐고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? 난 안 돼 난 안 돼 나 다이어트 안 해 해보라고요?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천천히 먹을 수 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와 진짜 효과 있겠네 먹방 나 짜증이 버윽 하고 먹고 싶다 와아아앙 서비스로 편의점 가서 담배 사서 한 대 피고 샤워하고 와서 1스텍 가줄게 미차드밀 1님 별풍선 1414개 막죠 또 저 다죠 우리 불쌍한 형 반만 먹으면 막 좋아하고 홍련 밑줄님 별풍선 1415개 막죠 또 저 다죠 홍련 밑줄님 별풍선 1415개 미차드밀 1님 별풍선 1414개 왜 부르세요 홍련 밑줄님 별풍선 1415개 막 미차드밀 1님 별풍선 1414개 막죠 또 저 다죠 홍련 밑줄님 별풍선 1415개 막죠 또 저 다죠 미차드밀 1님 별풍선 1414개 막 미차드밀 1님 별풍선 1414개 막죠 또 저 다죠 아니 뭔데 몇 스테기인데 몇 스테기인데 광훈형 이뻐해주세요 기킬 아이고 미차드밀 형님께서 아이고 또 풍련이 개새끼여서 오고 리조타 미차드밀 2호 미차 와 난 식자식자기 식자조옥이 조옥게 터진 곳 내가 방송하면서 처음이라서 소름이 존나 도왔네 미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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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